메인의 블록체인 플랫폼 프로젝트 중에서 기술적 다재다능성 그리고 일반 산업군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 업체에 드리는 상입니다. 계속해서 이만플리스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상자는 플리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폴팍 CEO님께서 수상을 위해서 올라오고 계시고요. 플리턴은 실제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리턴의 박승호 대표입니다. 우선은 플리턴의 모든 동료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토큰포스트 대표님께도 굉장히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다재다능상을 받았는데요. 다행히 부끄럽지 않게도 저희가 어제 정부지원 블록체인 과제에 한거에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이제 공식적인 TTA 평가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5800 TPS로 가장 TTA를 받은 인증기관 중에서는 빠른 속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 지금 현재 미국이나 중국이 현재 기술이 앞서가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내부 테스트뿐만 아니고 저희가 테스트한 환경이랑 동일하게 외부에 있는 플랫폼들도 동일 환경의 TPS 테스트나 아니면 기술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저희가 평가한 기술적 테스트들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아마 이제 충분히 한국도 경쟁 가능한 메인넷 경쟁 가능한 기술력을 가질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